감사합니다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이야. 저 면치적인 티가 사준 거 아니야? 와, 미치겠다. 아, 벌써 엑셀까지 만들었어? 어, 기특해라, 우리 공주님. 저것도 해놨다. 공주님 어쩌고 그러지 않았어? 저 여자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동작 가져오라고 그러잖아. 너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야. 동작은 되게... 예절아, 왜 그래? 무슨 일이세요? 이 여자 누구야, 오빠? 어? 워시 왕쉐뻥니? 치팔놈아! 야, 이 족판매야! 이 여자 누구냐니까? 어? 이 여자는 누군데? 어? 여자친구? 여자친구? 여자친구, 여자친구. 누가 여자친구냐고! 야, 이 여자가 사준 차 나 태우 주고. 내가 사준 태블릿 PC 이 여자 주고. 이런 돌려막기 춤을 봤나, 씨. 야, 무슨 연애가 카드값이냐? 오빠, 양다리였어? 어?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. 듣긴 뭘 들어! 너 피해? 스냅을 보아하니, 아직 이런 경험이 많이 없으신가 보네요. 주문하신 생과일 토마토 소스에 휘핑 잔뜩 올리고, 카라멜 시럽 추가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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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! 잠깐만! 야, 미쳤어, 씨! 아, 힘들게 만드시면요. 이렇게 써서 너무 죄송해요. 제가 조준을 정확하게 하긴 했는데, 이게 바닥이랑 테이블에 튄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. 이건 저희 회사 청소업체 무료 이용권이고요. 네. 이건 제 이름.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달려올게요. 네.